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입니다. 오늘은 흥덕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 영어 시험 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고등학교는 일단 객관식 특징이 엑스트라 리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화 이런 데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법을 비수능 형식으로 출제를 하십니다. 비수능 형식이라는 것은 보통 정답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시는데 수능 형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법상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는 것. 이렇게 해서 약간 난이도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시죠. 이런 것은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어법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부를 하셔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변형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다른 곳에서 가져오시지는 않고요. 보통 중간고사라든지 그런 것은 빈칸이라든지 어휘 정도 최소한의 변형만 하시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에서도 변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5번과 같은 것은 비수능 유형으로 변형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변형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문장을 만드셔서 새로 집어넣어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좀 까다롭게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왔으니까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형을 하셨고 변형 정도를 보면 동백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서술형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걸 영어로 쓰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핵심 단어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어 주어지고 한글 주어지고 맞게 영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법상 틀린 거 바르게 고치는 것 해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서술형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초당고등학교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양한 서술형에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셔야지 흥덕고등학교에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흥덕고등학교 문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메디아학원이었습니다.